오징어, 새우, 흰다리새우, 전어, 전어 한번 부숴줘야죠. 목포 송호시장 난영수살입니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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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줘. 한 번 줘, 한 번. 한 번 줘. 한 번 줘. 한 번 줘, 한 번 줘. 요거는 이제 뼈 빼고 쓴 거고, 요거는 뼈째 쓴 거고. 와, 보이시나요? 이야, 에어프라이어 돌렸는데, 한 10분 돌렸는데, 기가 막히네, 요거. 한 2분 정도만 더 돌리면, 완성될 것 같아요. 전어가 지금 기름이 딱 차가지고, 아, 구워먹어도 장난 아니겠다. 새우. 이야, 전어. 자, 사랑하는 새우님들. 안녕하십니까? 잡수합니다. 오늘은 제가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전어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아, 이 전어. 그리고, 이 새우, 흰다리 새우는 저번에 생물로 해가지고 먹기로 했었는데, 한번 제가 쪄서도 한번 먹고 싶어서, 오늘 좀 샀어요. 1kg를 좀 많이 샀는데, 와이프랑 같이 좀 먹으려고 그랬더니, 와이프는 지금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, 저 영상 촬영할 것만, 몇 마리 좀 쪄었습니다. 이야, 이 전어를 굽는데, 전어 기름이 아주 그냥 장난 아니더라구요. 지금 기름이 딱 올라와가지고, 와우, 죽여요 진짜. 아. 여기 보이시는 이 전어는 이제, 두 결이 좀 썬 게 좀 다르죠. 이거는 가운데 뼈를 빼고, 살만 이렇게 좀 길게 썬 거고, 요건 이제 뼈채, 에. 이 전어가 뼈까지 같이 씹으면, 또, 크으~~ 이렇게 또, 고소한 맛이 좋거든요. 음, 자, 오늘 한번,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이 소리 요새 너무 좋아 역시 회부터 이 통으로 해서 씹으면 고소함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우 음 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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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흐흐 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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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기름이 아주 맛있게 잘 올라왔어요 어우 고소하다 1kg 이렇게 해가지고 22,000원이거든요 몇 마리는 그냥 회로 뜰 거 아마 여러분들 전어 시장에서 파는 데 가셔가지고 회 떠주는 데라면 아마 이렇게 달라면 주실 거예요 이렇게 몇 마리는 구이 통으로 드셔보실 분들은 이렇게 좀 통으로 해가지고 좀 달라고 하고 이렇게 썰거나 아니면 뼈채 이렇게 썰거나 썰어서 된장에 딱 와 와 와 음 음 오늘 고 vulnerable 극복 cker 근데 전어 같은 경우는 장가시가 좀 있고 해가지고 장가시가 난 불어다 싶으신 분들은 통으로 드시는 걸 추천하지 않고 근데 아마 이렇게 회를 떠도 살짝 장가시는 조금 느껴지실 거예요 나는 뭐 뼈채 먹는 회, 새꼬시 이런 거 좀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그 정도의 식감이니까 기호에 맞게 한 번 또 이렇게 좀 드셔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 얘 기름 봐라 구이로 드시기 때문에 충분할 정도로 지금 기름이 작고 맛있습니다 아... 깨 막히네 아... 아... 자... 자... 이 맛들이 벌써부터 추석 때가 좀 벌써부터 기대가 되기 시작해요 아... 맛이 좀 잘 차기 시작해가지고 아... 이것들 또 추석에도 맛있게 더 먹을 거 아니야 아... 이렇게 자..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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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염서 이번에는 이렇게 기획에 썬 거야 초장에 아... 확실히 이렇게 썬거는 먹기엔 편안하지만 그래도 장가지가 조금씩 느껴져요 음 이야 기름진 전어회 양파랑 같이 싸 먹어도 기가 막힐 것 같아서 쒸쒸쒸 양파 살짝 매큼 달달한 맛이랑 아 기름진 전어 살이랑 딱 만나니까 아우 이 안에서 하모니가 또 일어난 것 같아요 아 요 양파 요거에는 꼭 한번 이런거 좀 싸서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으 으 으 으 으 청양고추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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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. 먹어도 맛있어 요거 통으로 먹으려면 밀장갑 끼고 하고 먹는 게 훨씬 편하게 하겠다 음 통으로 먹는 게 확실히 맥적인 게 뭐냐면 살도 그렇지만 아삭한 식감부터 시작해서 뼈 씹는 질감 그리고 껍질이 또 씹는 재미가 있어요 저처럼 음식들의 식감 턱 운동이 많이 되는 이런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통으로 드셔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소주가 벌써 한 병이 사라졌냐 하나 또 먹어야지 아삭한 식감 실패 이번엔 소리 실패 자 자꾸 이거 삐뚤어지냐 쏘아삭 아 아 음 랩때리 설탕 이렇게 새우 4개 한입에 초당만 살짝 찍어서 커피 가시가 조금 폭폭하다 후추 사랑하는 선생님들 이 전어가 지금 기름이 좀 올랐습니다 좀 맛있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시장에 가시면 이렇게 키로로 파는 데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햇감용으로 적당히 요만큼 그리고 구이용으로 요만큼 해가지고 이렇게 포장해서 댁에서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어 가을을 알리는 전어 맛있게 잘 먹었고 흰다리새우 찐 흰다리새우도 맛있게 너무 잘 먹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